이번꺼는 월드레전드 코스타 오카 코스타 오카 갈께 한번 보고 하자 니가 한번 붙여볼래? 너 아이유 레디 할지 알아? 니가 해주면 내가 니꺼 해줄게 아 아 아이유 레디요? 어 아이유 레디 이렇게 하면 되요? 아 형이 하는거 있잖아 아이유 레디 이렇게 아 그거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오 베일도 있네 자 지금 포인트가 500만 포인트 있어야되고 그 다음에 어 원래 후위 코스타 대박 210억 210억 야 210억 210억짜리 니가 붙일 수 있는 기회를 형이 주는거야 아 대박이다 친구꺼 많이 붙여봐도 나만큼 별로 못 붙였는데 친구꺼 붙였어? 어 카드팩에서 1에 스타 오카도 뽑아줬고 08이 얼마짜리네 그거? 한 2억이요 어 너 능력 짠다 너 이것도 한번 좀 도와줘봐 아 저는 친구꺼에만 눈이 다 쏟아요 야 대박이다 일단 이분이 여보세요 뭔 소리야? 방금 뭔 소리 났는데? 선풍기 소리 걸려? 어 강화 포인트 자 그렇지 터지면 급식탁 붙으면 열이형도 자 50만 포인트 자 포인트 대박 자 일단 분위기 좋아 자 포인트 대박 썼구요 포인트 대박 야 형이 50만 포인트 먹었어 방금 오 저 친구 보고있어요 방금 어 보고있어? 대박이야 스읍 어우 대박대박 어어 레디 자 다시 아이오 레디 해봐 아이오 레디 자 좋았어 그거 좋고 그 다음에 5 4 3 2 1 제로 자 푸푸푸트 해봐 그것도 아 그건 안하면 안돼요 그거 쳐서 왜 그건 못하겠어? 아 그건 못하고 아이오 레디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애들 앞에서 맨날 자랑을 했거든요 그걸 뭘 자랑했어? 아이오 레디죠 아 자랑했어? 네 형도 자랑했는데 여리형을 자랑했는데 얘들은 안보는데 친절하게 너 아 그래 고마워 땡큐 자랑했어 잘했어 고마워 자 그럼 아 이거 주인뿐 아닙니다 주인뿐 아니고 다른 분하고 하고 있어요 다른 분 자 후코 자 후코 포인트 천만 포인트 자 후코는 안되고 자 재물 3개만 갑시다 3개만 어우 긴장돼 자 첫번째 재물 갑니다 자 급하면 나가세요 자 어떤 분이 빨리하자고 하는데 어 급하면 나가셔도 됩니다 어 우린 급할게 없어 그리고 너 급해 안 급해? 저는 시간이 많은 어 너도 시간 많지? 어 나도 시간 많아 어 나도 시간 많아 어 나도 시간 많아 급하면 나가셔도 돼요 어 우린 뭐 남는게 시간밖에 없잖아 그치? 네 어 아 저거 지금 우리방에 와서 어 맨 어 연락센서님 어 잘하십니다 무슨 뽀록이야 자 뽀록도 실력이지 뽀록 아닙니다 뽀록 아니구요 어 다 실력이지 어 엄청 잘하셨어요 어 자 58분 전까지 오케이 어 자 첫번째 재물 갑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싫어하냐면 너무 시간 끈다고 얘기하는건 우리 시청자가 아니야 그쵸 네 방제보 방제보고 그냥 어중이떠중이야 그쵸 어 형이 원래 시간 안 끌잖아 그치? 네 응 형 원래 시간 안 끌어 어 어 첫번째 재물 자 원샷 아 바르시 보셨어요? 어 면허스 땡큐 바르시 아 센스 센스 자 땡큐 브레멘 어 자기 다섯개는 이제 힘들지 인간적으로 그쵸? 자 이거 토티도 재물인가? 자 토티도 재물인가 이거? 어 어 재물 엄청 많네 자 두번째 재물 어 오케이 어 재물 짱이다 오 와우 토티도 팔커러 자 투샷 자 포타뉴 땡큐 자 분위기 좋구요 자 분위기 좋아 좋아 자 여기서 강포를 쓸게요 자 강포를 쓰고 어 어 베일을 터뜨리겠습니다 자 50억짜리 베일 그냥 강포를 쓰지 말고 그냥 쭉 가요 한방에 어 흐름이 흐름이 지금 두개 터뜨렸잖아 네 베일 붙으면 좋은거고 베일 터지면 어 세개 터지고 금칼까지 네개 터진 다음에 훅호 가면은 각이야 그치 그치 어 형은 계산 정확하지 네 계산이 정확하여 어 계산 정확하여 아니 하나만 더 터트리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터트리자 자 자 좋아 좋아 자 지금 쓰리샷 같구요 쓰리샷 자 각이야 베일 이게 19억짜리인데 이건 얼마짜리지 아 이건 90억짜리네 자 어 장난 아니다 비교가 안된다 자 아이유 레디 한 준비 됐지 네 자 아이유 레디 좀 길게 해줘 길게 부탁할게 형이 네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하시고 여사께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자 50억짜리 어 106 베일 간 다음에 240억짜리 후이 코스타 오카 가겠습니다 자 지금이야 이제 해요? 어 이제 해 아이유 레디 잘했어 5 4 자 베일 표정 3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어 2 1 0 자 붙어라 붙 붙 붙 자 이건 터져도 돼 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런일이 있을지 알았죠 이런일이 자 이제 어 몇개 터졌지 지금? 어 4개인가? 4개인가 터졌죠? 네 몇개 터졌냐 형이 4개 터졌냐 5개 터졌냐 4개 4개 그리고 딜라이딩 하나 남았어요 어 그래그래 제일 중요한거 남았지 괜찮아 어 어 붙으면 레전드일거 같아 어 레전드 형이 붙이는 제일 비싼게 근데 여기는 100억짜리 보이지? 100억짜리 네 자 100억짜리가 제일 큰건데 이거 붙이면 따블이야 따블 거의 1.5배 되는거지 1.5배 오 자 형한테 힘을 줘 파이팅 파이팅 자 자 자 200 어 210억 어 해 이제 또? 어 해 하고싶을때 아유 레디 아유 레디 자 가자 4 3 3 2 1 0 고 고 고 고 홥 땋아 흠 아 아 자신있는데 trembling unser è 너무 안 많이 갖다 맞췄는데 후위콕사의 놀란 표정 자 복구 갈게요 복구 자 제발 자 제발 복구 복구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복구 삼카밖에 안 됐어 아 아 안타깝다 아 안타깝다 그치 네 어떡하지 너 지금 울려고 그러니 아 울진 말고 주인분한테 죄송한 것 같아요 니가 왜 죄송해 형이 터뜨린건데 아 그래도 제가 같이 했잖아요 아 같이 한게 뭐가 재밌어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기분 들어오니까 저희 인간 재물 하나 받치고 기분 풀자 아 좀 내가 하면 강퇴했으니까 기분 좀 풀어 소팜을 탈출하는게 네덜란드 뭐라고? 네덜란드 흑형이 계속 시간 끓였다면서 해요 아 그러니까 걔가 개매너 떨어가지고 안 된거야 그치 네 어 걔가 초치인거야 아 안타깝다 야 너는 너는 잘했으니까 대신에 내가 니꺼 스쿼드 하나 해줄게 감사합니다 자 주인분 죄송하구요 좀 아쉽네 붙었으면 좋았을거를 쓰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